혹시 이것 좀 역시나 또 국어 수업 해볼까? 자, Adjust To가 있고 Change가 있어 둘 다 뒤에 이제 Environment가 온다고 해보자 혹시 둘의 기저개념 차이는 약간 뭐예요? 기저개념 차이는 약간 뭐야? 뭐와 뭐해 AB 약간? 소극, 적극, 수동, 능동이죠 그렇죠?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무슨 느낌? 이것도 S긴 한데 환경은 가만히 있고 내가, 내가 주어가 적응하는 거죠 가만히 있고 내가 조금 무슨 느낌이야? 갑, 을 중에 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얘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극적이고 수동적이죠 이해하세요? 이렇게 느껴져야 돼요 국어에서도 반면에 환경을 바꾼다는 건 내가 더 무슨 느낌이죠? 능동적이고 더욱더 적극적인 느낌이 됩니다 그렇지? 근데 Adjust이기 때문에 Change보다는 조금 더 2번과 4번 정도 그냥 다루고 매니저 하나 정도만 가시면 되겠고 자, 성 MOD 연결하시고 자, 성관 Pro해서 북한 통합을 사용하여